맞습니다. 했잖아요. 비 내리는 호남선 남은 이 날짜에 흔들리는 차장 너머로 빗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선사람도 흐르네 안녕하세요. 반짝반짝이는 진짜 호흡이 안 맞네요. 자,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방탄 소년단 우리 원래 뭐 보였지? 남 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새롭게 유닛을 결성한다고 중대 발표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강 프로젝트상으로 결성된 유닛인데 어떻게 결성했죠? 지시? 아무래도 그때 뭔가 이렇게 저희가 콘텐츠를 하나 찍다가 남준씨가 저에게 V LIVE를 추천을 해드렸고 이제 진영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다. 이제 이런 저의 배려에 추천이었죠. 그래서 저도 남준씨를 보고한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래서 이제 저희 유닛이 또 결성되게 되죠. 바로 이게 물귀신 이라는 이제 그런 약간 타이틀로 유닛이 배선됐고요. 저희가 프로젝트성 유닛으로 오늘 데뷔를 하고 네. 바로 이제 끝나면 해체하는 걸로 그렇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마 이 3, 40분 동안 유닛이 세운 걸 환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하죠 진씨? 오늘 제가 또 준비해달라고 한 게 있어요. 뭐예요? 저희가 영혼을 갈아서 갈아 넣어 만든 캐릭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VT21 바로 RJ와 코야죠. Let's get it. 근데 저는 얘는 RJ가 아니라 RK라고 RK의 동생입니다. RK? RK는 누굽니까? RK는 없나요? 얘는 이제 베이비 코야예요. 베이비 코야, 코야 맞죠. 난이도가 있네. 얘는 이제 1단이네. 얘도 1단계예요. 쉽다는 거. 그냥 piece of cake. piece of cake. 난이도가 다 1단계 있네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얘네들은 베이비라. 베이비라. 유아요. 쉽고. 이제 유아도 할 수 있다. 이제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그럼 왜 쌓아요? 좀 이쁜데 쌓으니까. 아니면 전 남준씨가 이걸 무너뜨리는 걸 보고 싶어요. 한번 무너뜨려주세요. 튼튼한데요. 한 번 더 무너뜨려주세요. 정하네. 남준씨 손이 부서진 거 아닌가요? 자,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만들기를 시작해볼 건데. 이거 밥 안 먹어요? 밥인데? 자, 일단 먹고 시작합시다. 배 안 고파요? 고프지. 자, 여러분 배가 고파서 이제 앞에 이제 그 글씨가 뭐냐? 샌드위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여기 써있어요. 볼케인, 아니다. 볼케이도 치킨. 아, 잠시만요. 그 홍보. 저희 광고 이렇게 음식광고는 하지 않지만. 또 언제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광고 아니에요? 광고요? 아니래요. 오케이. 광고 아니고요. 그냥 써있길래 메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저희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절대 아무도 없고요. 저희 줄밖에 없어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현장에 우리 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 볼케이도 치킨 거야. 아, 이건 뭐죠? 이거 뭐예요? 장봉베르. 암봉, 암봉. 장봉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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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읽을 때 이제 장봉베르라고 있는데 제가 이 햄이 무슨 장봉베르, 햄인가 뭐 그런 건데. 약간 좀 이제. 남준이 혹시 인싸예요? 저 이제 좀 먹어봤죠. 오, 남준이. 이거 인싼될 메뉴에요. 아, 진짜요? 약간 좀 비싼 거예요, 이 햄이. 그러면 그게 있으니까 우리 하나씩 교환하죠. 아, 근데. 손 씻고 왔죠? 보케이도가 아보카도였네, 보케이도가 아니라. 아, 앞에 A가 주네. 아니, 저요? 싫어할 때. 진짜 싫어해요. 저도요? 네, 아보카도도 이제 인싸 음식이잖아요. 아, 진짜요? 저 인싸 아니라서. 저도요. 아, 진짜 아보카도가 지금 거의 잔뜩 들어있는데 지금 저한테는 약간 거의 지능처럼 모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 먹게요? 저라면 안 먹겠어요. 저는 굽는 한이 있더라도 아보카도국이 있더라고, 물티슈. 한, 두. 아니, 이미 다 만져놓고 물티슈로 손을 닦으면. 여기, 여기, 여기. 야, 여기, 여기. 반짝반짝이는. 근데 사실 저도 뭐, 사실 다 만지고. 다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방금. 아니, 손을 씻었다고 얘기해도. 손 씻었죠, 손 씻었다고. 화장실 갔다 왔다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손을 씻, 화장실 가면 당연히 손 씻는 거 안 씻어요? 씻죠. 그러니까. 저 화장실이랑 발도 씻어요. 오, 짜네. 네. 자, 그러면 이거 제가 안 하던 거니까 손 씻은 걸로 이거 교환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잠봉배라는 뜻이죠. 아, 이것도 제가, 저 안 먹어요. 아니, 저 안 먹어요. 아니, 저 안 먹어요. 오케이. 일단 원래 마감으로부터 먹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네, 저기 아보카도. 이 아보카도를 왜 먹은 거야, 도시? 먹을 거잖아요. 배고프니까 먹겠죠. 건강에 좋대요. 그 바다에 구리를 했나? 바다에 구리? 구리? 구리 바다에 있는데 왜 바다에 구리에요? 육개 굴이요. 아, 아보카도 진짜. 아보카도가 열받나요. 이게 인사일 표시란 거죠? 아보카도가 열받는 맛이에요. 아보카도가 열받는 맛이에요. 아보카도가 열받을 텐데요. 아보카도 약간 레몬을 뿌려먹어야 되나? 아보카도 날 sorry. 레몬은 저기 밑에 줄줄 했어요. 이게 살짝.. 이게 살짝 느끼하기 때문에 이제.. 레몬을 나 왜 손 diffélim.. 안마에서 그런거인가 됐지.. 나 못 먹이 안 돼, 나 못 빼쥐래. 나 못 먹지.. 나 느끼한 거 잘 먹었어. 싱 amplitude. 싱omet meet even day and time Yea, just a little pizza. 아 그래서 살짝 의문인 게 있어요 뭐요 뭐 나와도 될지 모르겠어 가지고 끝나고 끝나고 얘기해 드릴게요 왜요? 즘트 제이 엠티 않으니까 아 왜 제이 엠티에요? 정말 맛은 아 정말 맛 이 타 아 정말 맛 이 타 정말 맛 이 타 그래서 정마타의 주위맛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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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대답하세요 제가 시원하게 읊어 주는 게 맛있어요? 아 그럼 제가 끝나고 한 달 했잖아요 음 근데 이게 또 방송에서 모두 막 그 제이 엠티가 막 나가니까 이게 괜찮은 건가 정말 맛있다 정말 정말 맛있다 식사하셨어요? 아 저요? 아니요 아 우리 아미여러분들 그 아미여러분들 댓글 저기 한 번 읽어보죠 댓글 음 어 어 어 아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 일단 네트워크만 이제 끊기 해버리면서 이제 댓글이 올라올 수 없게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나 딱딱한 빵에 야 이거 늙었나봐 응? 딱딱한 빵 먹으면 턱이 아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지마세요 여러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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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갑자기 커서 뭘 먹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뭘 안무하고 배고 바로 먹었어요 안무 안무요? 새로운 앨범 나오나요? 나오죠? 남진 앨범 남행열처라고 소설이죠 네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봐 얘기를 미리 말하는데 그 저희 새로운 앨범 안나옵니다 응 여보 없어요 그런거 아직 못만 들었어요 근데 앞으로 막 있을 막 그 막 앞으로 춤추고 뭐 이런 날들이 많잖아요 야 뭐 할거지 왜 이렇게 힘드냐 어 나 힘들대 진짜 글랐어요 늙은거 같애 그냥 방 유산소를 맨날 하는데 왜 힘드냐고 안무가 미친다니까 제가 2년 1년 반전에 제거한테 똑같은 이 고민 상담을 했었어요 나는데 요새 몸이 늙은가 몸이 늙은건가 아 요새 안무가 조금 힘들다 내가 뭐 빠지겠다거나 뭐 쉬엄쉬엄 하겠다거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다녀서 안무가 힘들다 이런걸 갑자기 후비가 불 딱 보더니 형 그건 정신력 차이요 이러면 그래 그래가지고 요새 그 우리 정신력 차이가 또 유행하고 있잖아 물론 가끔씩 하고 있어 어쩔 수 있겠는데 몸하면 정신력 차이라고 하면 정신력 차이요 이러면서 어 그렇구나 이러면서 근데 후비 보면 그런거 같아요 후비는 정신력이 좋아요 그래서 난 정신력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후비가 뭐만 보면 제가 밥먹다가 배부른데 이러면 형 그럼 정신력 차이예요 이러면서 뭐라 하자 참고로 이제 저 회사에서 출시할 지금 굿즈를 입고 있습니다 아 이 옷이 왜 정신력이 좋아진다는 자랑도 아닙니까? 바로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도 그냥 스타트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세가 생기고 사실 운동이 잘 되는 건 아닌가요? 굉장히 이제 저 회사에서 출시한 이제 하이브티 절차정리에 출시할 거니까 많은 사람 부탁드릴게요 맛있네요 자 이건 뭔가요? 디저트 디저트 아 밥 먹으니까 디저트 먹어야죠 오케이 레츠고 디저트 와우 스무드 라이프 버터 이것도 너무 인싸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저한테 생긴게 살짝 불안해요 이게 뭔데? 자 여러분 뭔지 아세요? 손바닥 대줘야 되는데 생긴 것 형 손바닥이 전혀 안 보이긴 하는데 멈춰 같지 않아요? 멈춰 같지 않아요? 이게 뭐야? 자 케이크 무슨 케이크인지? 생긴 건 오레오처럼 생긴 한데 얘는 왕도 아니고 이렇게 우뚝 썼어 자 이걸 뭐지? 약간 불안한데 한번 먹어볼까? 이거 굉장히 불안해요 아 이거 치즈네 아 리얼? 자 나 크림 안 먹는데 잠깐만 아 케이크다 야 케이크죠? 야 뭐야 야 크림 크림? 복숭아 레몬 케이크 아 와 야 인싸 밀리구먼 오 레케 이거 위에 있는 게 복숭아네 나 복숭아 좋아하거든 음 음 음 음 I got my bg's out in Georgia 오 예씨 음 음 음 야 맛있어 맛있어 아 아 여러분들만 아니라 맛있는 걸 먹고 있었단 말이야 이런 건 얼마쯤에요? 글쎄요 한 만원 넘지 않을까 이런 건 와 굉장히 비싸고 근데 나 때는 케이크 한 조각이면 1500원을 샀어요 나 때? 그런 적은 없어요 형 옛날 케이크는 1500원을 시켰어요 옛날 케이크가 어떤 케이크야? 옛날에는 한 60년 전에는 막 월세도 천원이처나고 그랬어요 60년 전이면 1950 아 1961년이구나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300만원이면 샀어요 옛날에는 오케이 와 하트가 이렇게 돌봤다고 형이 떴어요 월 아 형 와 형 형 뭐 앞에 좀 아 염이십쇼 여니까 좀 내려가는 거 안 보여요 아 이게 옷을 올리면 그 뭐랄까 살짝 닌자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아 진짜 약간 이렇게 우리를 지금 이 화면으로 보니까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참 그렇네요 이거 봐 닌자처럼 이렇게 된다 이거 좀 멋있는데 멋있지 않아요? 약간 카카시 같고 멋있는데 자 자 이렇게 우리가 복숭아까지 먹어 봤어요 네 진짜 약간 두서가 없고 전혀 짜여진 계획이 전혀 없는데 우리는 앞으로 V LIVE 할 때 좀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아 그래서 나름대로 세운 거 아니에요? 뭘? 이렇게 앞에 블록도 있고 그치 내가 너랑 만들기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또 어 뭘 만들고 싶어요 이게 레고 BT21에서 나온 음 여러분들 이거 광고 아닙니다 이거 광고 아닙니다? 이거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닙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은 우리가 영혼을 불어넣어서 만든 캐릭터로써 우리가 좀 사랑을 해줄 필요가 있어 아 자식을 어떻게 광고를 해요? 자식이잖아요 자식을 우리 아빠가 나 성공했다고 광고하고 다니시던데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저희 아버지도 그래요 아 저희 아버지랑 좀 TMI를 발설하자면 저희 아버지랑 남편이 아버지랑 베프예요 좀 친해요 둘이서 한 두 분이서 두 분이서 진짜 저랑 제가 남준이 만난 것만큼 만나요 저희 365일 중에 한 360일 같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들도 그런 거 같아요 아뇨 아니요 어쩜 괜찮은거지 성향이 많나 그때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서로 옆동에 사셨었잖아 아 그렇지 이웃 이웃이었지 부모님 세대는 좀 약간 숙소 돌아갈 때 막 이렇게 가다보면은 옛날 시절에 너희 어머니랑 우리 어머니랑 산책하고 계시고 어 진이 왔니 이러면서 부모님하네 그랬었죠 그랬었어요 자 그랬었고 아무튼 그래서 정말 영양가 없는 V LIVE 시작합니다 그렇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먹었고 다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걸 만들기 시작해볼건데 네 와 이게 이거네 여기 위에 해가지고 이거 이거 너무 쉬운데 야 내가 봤을 때 이거 5분이면 끝난다 나 어렵게 놀았냐 다시 쓸게요 죄송해요 남춘아 이거 내가 벗지 말아서 볼 때 뭘 또 벗었니? 아 가까워요 머리가 스물모 쉬워요 자 까봅시다 자 일단 까보면 오늘의 TMI 정국이가 이틀 동안 머리를 안 감았대요 와 형은요? 아 저 오늘 아침에 감고 나서 제가 되게 깨끗한 남자에요 이 기록은 몇일이에요? 6일이요 아 제가 일이 없으면은 머리를 안 감아요 와 살 수 있어요? 물 낭비에요 그 샴푸 린스 자주 하세요? 그 환경 오염 그거 해가지고 전 그거 생각해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귀찮아서 그런게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오염 오염감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이걸 만드는데 참고로 참고하세요 여러분 6일입니다 너도? 저요? 아 저는 아니죠 어? 전 하루에 두 번인데요 하루에 두 번이나 감는다고? 근데 물질 땀을 너무 많이 해요 솔직히 이긴 땀은 전 전 전 안 씻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물을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빨아야 돼요 남준아 불쌍한 사람 생길 수 주위를 돌아봐서 환경파괴범을 찾으라면 난 널 찾을 거야 주위를 돌아봐서 어 그 후각파괴범을 찾으라면 저는 형 찾을 거예요 오케이 저랑 다나 씨랑 동감하게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만들어 볼 건데 어떻게 됐냐 자 일단 여기 블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우는 거 그 다음에 블럭이 있습니다 자 아니 이게 다섯 개 다섯 개 네 개 밖에 없어 스무 개 밖에 없어 이게 아니 갈비가 있어야 되네 아 생각보다 복잡아 형 왜왜왜 보이세요? ortal으로 아 근데 이게 약간 코양이가 조금 살짝 잔인하게 생겼는데 안 보여 성같이 생겼네 니코양은 형도 살짝 내 알케이도 자 바로 들어갑시다 형님 아 이런거 어렵지 않나요? 별거 아냐 별거 아냐! 제가 4살때 취미가 레고였어요 저 좋아했어요 레고 자 오늘 이렇게 저희 브이앱이 끝이 났는데 레고를 정성껏 안 들어갔는데 여러분 아 이게 어렵네요 레고가 즐거우셨죠? 자 그러면 얘 만드세요 얘 이름 뭐였지? 탑탑 찾을 수 있어 잠깐만 찾아라 비밀의 열쇠 치미! 미워같이 얻힌 모험들 현실은 또 다른 얘는 드래곤볼이 아니에요 얘는 디지몬이예요 잠시만 이거 너무 어려운데? 잡힌다 찾아라 비밀의 열쇠 남준씨 카메라에 혼자 있으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이 불술해요? 네 어? 그럼 벌써 길어버렸어요? 조명을... 아 조명! 야 역시! 사람은 조명이 중요해요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웬 그... 시뻘건 사람이 저기 앉아있는데 사실 이제 캔빨이라고 하죠 그렇죠 남준씨 캔빨 좋아요? 네? 캔빨 잘 받아요? 뭔가 질문이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사실 누구나 필요하죠 조명은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해봅시다 이거 어디부터 해야 되니 이거를 야 큰일 났네 자 아니 이거 어디? 이게 없는데 이거 어디갔어? 이거 있어요? 그건 내꺼야 아 그럼? 얘는 RK야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멋있어 멋있어 자 이게 뭐야? 야 자 어디부터 해야 되냐 이거 난이도 1맞아? 왜? 너무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난이도 이거 뭔가 잘못... 어? 아 큰일 났다 왜? 저 안에 콘서트에도 들어왔어요 콘서트? 콘서트 하고 싶다 아 나도 문 like 바다 크림이나 under cover 블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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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이거 완전 좀 지켜봐 얘들아 자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어디로 사실 원래 레고 국룰은 이제 이걸 다 약간 구분을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국룰이에요? 국룰... 가이드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거 없구요 나가보자 자 어린트 샤하니 자 남준씨 먼저 만드는 사람을 퇴근하는 겁니다 먼저 저 머리 자르러 가야돼 어쩔 수 없이 잘 먼저 가야겠네 남준씨 하는 사람 바빠 보여요 제가 한 번 바쁘죠 제가 약간 도시남자 아 바쁘면 도시남자 오케이 죄송해요 이게 약간 멀티가 안되서 이런걸 조립을 하다 보면 약간 말도 안되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드립이 터질 수가 있는데 미리 약간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딱 드리면서 근데 우리 아까 댓글읽어보기 이런거 얘기하지 않는데? 댓글읽어보기 와우! 싱노멀 드림 컴파트 뭐였죠? 컴파트 뭐였지? 컴파트는 뭐였지? 자 호비는 잘 치세요? 아 호비는? 호비 뭐하냐? 이제 호비 퇴근했어요 호비 퇴근했지 야 이거 안되는데? 형 시작부터 안되면 어떡하니까 안되는건 없어요 사장님 그런게 어딨어요 안되면 어떻게 하라? 되게 하라 그렇지 안되는건 절대로 없다 위로같이 얽힌 모험들 현실과 도달은 세상 환상의 돼지털 세상 돼지털이요 형 돼지털이 뭡니까 돼지털이 근데 요새 애들은 디지몬을 모른대요 아 사실 이제 디지털도 이제 화물 갔다 그쵸 그럼 이제 AI몬 이런게 생기는건가? 4차 산업몬인가요? 네? 네? 아 저도 봤는데 그 디지몬이 진짜 그 인터넷 상에 들어가있는 걔네더라구요 그 최근에 나온걸 봤는데 아 최근에도 나와요 디지몬이? 아 나와요 나와요 옛날거 리프트 해가지고 나오더라구요 그걸 못 놓고 있구나 지금 아직 역시 봤는데 재밌더라구요 재밌죠 저는 디지몬에서 파당몬이 최애였는데 아 파당몬 진화 공기팡이 진짜 말도 안되게 귀여워요 공기팡 진짜 실제로 디지몬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디지몬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어요 저희 마음속에 디지몬은 우리 마음속에 아 역시 아 역시 남편 너무 많은데 친구구나 진짜로 꽈랑매트 진짜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아니 너무 좋다고 너무 좋고 꽈랑매트 아 근데 이거 디지몬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존재해 디지몬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어 디지몬 이게 나무 블록이라 그런지 형님 네 짝점 뭔가 약간 열 받네요 제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 잘 안보여요 저는 제 손이 커서 그런가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이거 봤겠지? 벌써 이제 약간 인내심이 살짝 고갈되고 그냥 댓글읽기 아 위험 바바바바밤 아니 지금 여기 위에 제가 댓글을 형 읽어드릴게요 형님 딱 반응을 해주세요 아 플라잉 키스 플리즈 네? 플라잉 키스 형 키스 날아달래요 아 손 키스? 네 기억하셨습니다 은혜롭다 은혜롭다 너무 좋다 아니 근데 잠깐만 이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을 살포시 해보면서 아니 얘가 이게 과연 맞을까 뭔가 지금 벌써 약간 틀려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면서 이렇게 하면서 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잘못하고 있어 너 아 맞나? 아니 이건 맞구나 오케이 아니 이거 난이도 1 맞아요? 아 제가 봤을 때 이거 난이도 1 아닙니다 그쵸? 난이도 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난이도 별 5개에요 아 하아 찾아라 미래의 열쇠 이러고 그치 없게 먹었는데 돼지.. 만약에 돼지털 세상이 오면 어떨까요? 뚱뚱하지 않을까? 음 돼지털로 가득한 세상이 오면 돼지가 털이 있나? 그치? 또 털이 있죠 좀 짧겠지만 핑크색 나름 귀울 것 같기도 하고 오아시스요? 원더워를 듣고 싶네요 아 그거다 그거 아 이래서 이게 순발력이 떨어지는구나 딱 오아시 했으면 옆에서 예대치 안 해줬을텐데 이게 이게 이제 순발력이구나 죄송합니다 아 제가 또 순발력이 오아시 하면 딱 네 네 자 여러분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멀티가 이제 전혀 안 되는 사람이어서 지금 많은 오디오를 이제 채울 수 없다는 점 아 이제 여러분 내리미 나왔구요 알제 내리미 네 마할꽃가가 나왔구요 마할꽃가요 지금까지 만든거 보여달래요 자 중간점은 고 오 벌써? 지금 차이가 너무 나는데? 여러분 큰일 났어요 지금 관계의 차이가 연준씨 지금 진영이 좀 빨라요 스피드하게 합시다 지고있어 지금 진영한테 이게 맞아? 일단 나 틀렸어 속도를 좀 높일게 아이씨 내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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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내대신 누가 좀 해줬으면 내대신 와 나노블록이 여러분 나노블록이 이제 손이 크신 분들은 하면 안됩니다 진짜 이제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트롤이 사실상 이제 전혀 안돼요 아니 얘들이 안들어가 무슨 일이지? 그쵸 약간 불량인가? 네 너 지금 우리 애들한테 불량이라 하는거야? 아니 그러니까 불량이 그만큼 많이 뽑힌다 그래서 불량이다 얘네 자체가 아 얘네 자체가 불량이 있다 불량이 아니라 불량 오케이 오케이 발음 제대로 해야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노래 한 번 노래 죄송합니다 형 노래 한 번 들을까요? 와 진짜 좁다 진독성 있는 노래 같지 않냐? 진짜 형 형이 넥스트 힛맨뱅 될 수 있어요 진맨뱅 되고 싶지 않을걸? 아 나 피덕 진독 레츠고 아 진독 좋다 형 진독계 진독 진독계 아이폰으로 딱 해갖고 진독 진독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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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집 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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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대식 예배씨 자 지금 만들어 지금 전혀 무엇을 하시는지 알 수 없겠지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뭔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 이걸 중간부터 결착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진짜 진흙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맞냐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저는 이제 목 부분 조립을 하겠습니다 빨라 이 사람 아니네 저게 필요하네 아니 이게 맞냐 아 맞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이 러빈 너무 적어 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띄워주고 이게 방송인지 브이로그인지 뭐 다른 유닛 조합들도 저희처럼 뭔가 근본 없어야 돼요 다들 근본이 있겠죠 저의 근본 뭐예요 근본이 없는 게 저희 근본 아니에요 와 형 좀 하네요 저 좀 치죠 뭐 치네 역시 방탄으로서 이제 다녀간 인터뷰 스킬을 채색했구만요 그치 그치 바로 순발요 다지 이제 맡겨도 되겠어 이제 편히 눈을 감아도 되겠어 어디로 가면 돼요 저는 이제 떠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 뭐였더라구요 대상 저는 뭘 찾아서 떠납니다 저는 고통과 고통과 번뇌를 찾아서 떠납니다 아 이거 아 이게 아닌가 아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남준씨가 지금 굉장한 지금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계속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준씨가 의외의 재능을 발견하였다는 소식인데요 왜 조기를 연결해야지 누구나 인내심만 혹시 왜요 인내신 오케이 누구나 인내신만 있다면 만들 수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나노블록할 땐 잡아서 장갑을 끼고 만들어야 돼요 아프죠 아니 기름 손 기름 때문인가 우리가 샌드위치를 먹고 직접 해서 약간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뭐 줬어요 형은 빵이요 진짜 빵 해버리고 좋아요 빵 역시 남준씨 최근에 재과재빵 배웠다더니 진짜 형이지만 형 제가 형을 정말 좋아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역시 우리 남준씨 배가 빵 빵해 너무 좋아 진짜 형 최고다 아니 아 뒤집으라고 죄송해요 제가 사실 분노를 잘 조절 못하는게 아니고 제가 이제 가끔 뭐라고 해야 될까 나도 모르는데 흑염룡 흑염룡 란준이 문꽃 나왔죠 흑염룡 나왔죠 흑염룡 나왔죠 흑염룡 나왔죠 흑염룡 나왔죠 안 나왔는데요 흑염룡 넣어라 흑염룡 블록 방향에 주의해주세요 생각해봐 디테일하네 그래도 설명서가 여러분들 잘 돼있어 그럼 친절해요 굉장히 설명서를 만드신 분께 사랑의 편지 드리면서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되요 1971년 나 방비님한테 보내셨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재밌다 고맙다 한 회사에 의장이라는게 굉장히 쉬운 자기가 아니에요 이런 편지를 받아도 욕을 하지 않고 우리 방비님은 욕같은 거 할 줄 몰라 뉴욕 뉴욕 렛츠고 곧 가야죠 형 가야지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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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고 제가 알았어요 이건 수행과 인고의 세월인 것 같아요 와 여기서 내가 이제 블록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알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와 형 좀 하네요 뭘 이렇게 싸요 혹시 좀 하네요 자 연결하면 되죠 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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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 여러분 행운의 7번에 도달했습니다 본작 다 완성했고요 이제 출발할 준비를 아 이렇게 끼워서 하는게 아니였어? 아 이렇게 끼워서 하는게 아니였어? 야 얘를 어떻게 빼냐 이제 출력 준비를 한번 시작해볼게요 여러분들 둘 뺐다 자 아 이걸 위에다 싸라고? 아 진짜 얘기해 주지 빨리빨리 얘기 안해줘 선영석 미안하다 응 빨리 빨리 얘기 안해줘놔 미안하다 PT21 PT21 인내심 진영 진영이랑 이렇게 저녁에 레고를 만들고 있으니까 참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뭐랄까 이런게 인생이구나 이런게 참 행복 아닐까요? 행복하시죠? 모르겠어요 저도요 남준씨 남준씨 남준씨가 원해서 하는 이거잖아요 저요? 네 그럼요 그치 너무 재밌어요 형 형이 골랐어요? 그냥 레고로 골랐으면 어땠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싹 해보면서 저 형 골랐어요 하지만 형이 다 시작한거 아시죠? 이 나비효과 이 나비효과 당신이 시작한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저 아니죠 아니요 이 나비효과 이게 뭐야? 의영 이거 뭐야? 아 잘 웃겼어 이 공개가 그렇지 이거지 이걸 빨리 말해줘야지 지금 뭐하는거야 지금 빨리 빨리 딱 검사해자 미래에는 이제 AI가 제가 레고를 조립해주면 검사를 하면서 이제 알려줄거예요, 제가 한번 타고 오다가 옛날 어르신 때 그런 걸 안 고렀어요, 계좌에서 뭐가 떨어져요? 어 맞아, 그런 거 있었어요 자, 저 완성이 자, 저는 완전 형 죄송한데 그 이제 R.J.가 R.J.가 폭탄을 맞아서 지금 살이 많이 빠져서 먹을 게 없어 지금 전쟁에 있는 품주림을 겪고 있어요 후원 많이 부탁드렸어요, R.J한테 신량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R.J한테 저는 이렇게 완성이 다 됐는데 R.J.가 폭탄을 많이 했네 조심해야 돼, 이거 잘못하면 부서져요 수호 그 우원 안 공개 내 손아 아 어떻게 하는거지? 뭔가 보여주네 어? 잘못 갔다 움직이게 맞아 네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맞아 형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 나았지 않아 틀린거 같은데? 맞아 일단 기장 오! 이게 맞아? 뭔가 생겼어요 됐어 너 끝났어 쉽네 별거 아니잖아 쉬어 쉬어 어떻게 꾸는거지? 이게 뭐야? 왜 안되지? 잘해 야 스티커가 어디있어? 이게 얼굴이었구나 얼굴을 안 붙여주는 것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별 예술적이고 너 원래 이거 잘 붙여야 되는데 자 쩔다 너무 잘 붙였어 잘했다 야 그러니까 너 근데 뭐가 이렇게 마이너가 아니야? 그러게 뭐지? 이거 잔행인가? 아니 이거 대충 맞는거 아니야? 아 내가 1단 밖에 안 쌓았네 아니야 잘했어 그래 그냥 쩌다리로 아껴 애기니까 자 자 이거 생각나야지 아우 그렇게 이거 중요한건데 대고 싹 이거 어떻게 꾸어요? 그 사이에 이렇게 싹 꼬마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끼우는거야 근데 난 그 자리 없어 왜? 이거 아무.. 아무.. 아니면 그 머리 위에 끼운단 머리 위에 응 됐네 아무튼 아무튼 내가 너 왜 코야 다리 한적이 없냐 아무튼 됐어요 자 그러면 결과물을 저기 이제 카메라 앞에 가서 보여드릴까요? 자 자 아 아 콘센트 뽑지 마세요 자 이렇게 저의 귀여운 RJ와 코야 코야 너무 멋있죠? 응 잘 만들었네 짜랭 짜랭 RJ 다리가 좀 많은데? 기분 탓인가? 완성 완성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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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갑시다 형 소감 얘기하고 어? 댓글도 좀 읽어봐야죠 그러니까요 형 이제 형이 좀 읽어주세요 자 자 자 자 이제 댓글 타임 자 RJ 상태가 제가 먼저 봤을 때 댓글이고요 RJ 상태 좋아요 좋아요 스키니 지금 스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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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와가지고 미디어 더 좋아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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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Do you like 남준? Yeah 남준 Do you like Namu or Namjoon이? 다 좋아하죠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근데 이건 한국어로 해줬는데요 자 오빠는 조립해서 나에게 출 수 있습니까? Yeah 자 가자 가세요 Hi 자 Nice Sing 아 노래를 너무 잘한다 오예 역시 남준씨 네 자 자 어 Please tell Taeyang to marry me 아 태형씨 오늘 결혼하나요? 아 오케이 축하드리고요 오케이 아 저희 냉장고 하나 냉장고 하나 해드리죠 뭐 태형씨 저희 멤버인데 원기 청년이랑 냉장고 하나 네 태형씨들 이렇게 갖고 태형씨 축하드리고 네 자 그 다음에 오빠 Your hair loose cake 어 지금 은밀하게 위대하게 해서 그 김수현 그 선배님 같다고 이 의상이 아 아시죠? 약간 그 주색 그 초록색 주임님 어 그니까 이상이라도 그 수현 선배님을 따라갈 수 있어서 너무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재 개그를 해달라고 오 아재 개그 혹시 요즘 좋아하시는 계획 있으세요? 제가 아재 개그를 끊은 지 한 삼살년 정도 됐습니다 이게 소재 구간입니다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새로운 단어가 나온 게 아니니까 사실 소신바를 하다드리자나요 정말로 아재가 되면 이제 아재개그를 하면 안돼요 그게 저 아직의 법칙입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자꾸 이제 나이 들으니까 보자 양말이 아 자꾸 이렇게 일상생활 중에 자꾸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구요 개인의 어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당신 아네요 저는 이제 어디 있을까 그래 다 한다니까 우리 다 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자 납뉴씨 피한거 하트 플리즈 너리 포토 타임 하나 같죠 뭐 이렇게 뭐 일단 컨셉 잡아서 뭐 하나 하시오 뭐 자 그러면은 저 그 그 저희 그거 하죠 그거 포토 타임은 그 뭐냐 그 하나 둘 셋 뭐 이거 있잖아요 텔레파시 게임인가 보지 오케이 형이 하세요 그럼 제가 바로 할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봄날 뭔데요 이거 봄날 햇빛이 너무 쎄가지고 이렇게 가리는 거죠 아무 남편씨가 안 하세요 오케이 하나 둘 셋 겨울 완벽하네요 저희 팀 플레이가 진짜 좋아요 정말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고 벌써 끝났나요 네 자 그러면 그 뭐 하나씩만 더 하시죠 뭐 할까요 뭐 하고 싶어요 B 하나 둘 셋 진짜 안 맞네 이게 B지 이게 B지 이게 B지 이게 B지 이게 B지 이게 B지 너 해봐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A 와 진짜 미쳤어 형님 그게 어떻게 A의 M이지 아니 이게 A이 누가 봐 더블 A 몰라요 더블 A 더블 A이랑 A 포지 뭐야 잠깐만요 그럼 하나씩만 더 하시죠 그러면 하나 둘 셋 스파게티 팀 플레이 잘 맞네요 나쁘지 않네요 맞아요 하나 더 세 하나 둘 셋 방사 그걸 왜 이렇게 느끼해서 따라해요 팀 플레이가 좋지 않아요 지금 오늘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하나 둘 셋 아보카도 뭔데요 아보카도가 저 나무 위에 있으니까 따야죠 아보카도가 하나 둘 한 번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진짜 네 같이 헤어 그거 소비의 비누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름이 소비잖아요. 비누를 만드는 소비의 비누V앱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끄시죠. 어떻게 보여? 형님! 형님! 남준씨! 남준씨!